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철 다그, 일렉트로닉 캐피탈에 따르면 20년 내에 NFT 관련 산업이 전체 인터넷 산업의 25%를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싸이월드는 메타버스로 부활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싸이월드 메타버스 구현, NFT 열풍 다시 시작되나? 세타, 디센트럴랜드, 칠리즈 최근 인트로 메딕이 화제입니다. 인트로 메딕은 싸이월드의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한 신설법인 싸이월드 Z의 주요 출자자인데요. 싸이월드 부활로 메타버스 구현 기대감에 주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일단 비트로드님, 싸이월드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걸까요? 네, 싸이월드 워낙 유명하지 않죠? 저희 세대는 다 알죠. 모르잖아요. 저는 그 세대예요. 싸이월드 세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 저의 나이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해하실 텐데? 아닙니다. 진짜 아세요? 제가 마지막 세대고요. 그럼요. 도토리 많이 모았는데요. 아, 아시는구나. 싸이월드 한창 유행할 때 몇 학년이셨어요? 저는 초등학생이었죠. 메타버스가 구현되냐. 이것이 저도 궁금한데. 저는 그것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시는구나. 같은 세대입니다. 자꾸 같은 세대라고 하시면 오해하신다고요. 나이 많으신 걸로. 학년 25살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싸이월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한다라고 해서 제 기억에는 아마 재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부활한다라고 해서 믿업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간 기억이 나요. 싸이월드 워낙 저도 많이 썼으니까. 도토리도 많이 저기하고 사진도 많이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여러 코스닥 회사나 법인 회사들이 한 5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다시 또 합작법인 같은 걸 설립해서 이번에는 다시 또 살리겠다. 싸이월드 Z죠. 메타버스 기능 탑재한 플랫폼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인트로 메딕하고 스카이 E&M 인트로 메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불성실 공시로 지정된 법인이에요. 공시를 제대로 안 했어요. 공시했다가 두 번이나 바꿨어요. 주식시장은 공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이나 바꿨고 스카이 E&M은 5년간 대표가 8번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네요. 8번 바뀌면 그렇죠. 좀 심하죠. 그래서 물론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 기존의 상장 회사들이 이렇게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적자 기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사업이 잘 되는 회사들은 절대 물론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상황이 이걸로 좀 변화를 좀 꾀하려는 꾀하려는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저도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진 많고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투자자로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NFT 열풍을 이어갈까요? 글로벌 슈퍼스타 KT페리가 세타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전세계 팬들을 위한 KT페리 NFT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건 기념 NFT를 독점으로 발행하는 최초의 라스베이거스 레지던시 콘서트로 전세계의 KT페리 팬들을 위한 특별 수집품이 될 예정인데요. 6월 30일 세타 메인넷 3.0 프로토콜을 기점으로 업그레이드가 출시되면서 사용자가 중앙집중식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NFT를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NFT 스토리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막상 이 세타 토큰이 메인넷 이후 가격은 떨어지긴 했습니다.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세타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왜 지금 메인넷 업데이트 됐는데 왜 떨어지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벤트가 실행되면 실현되면 보통 조정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실현이 된다고 그러고 안되면 바로 밑으로 가겠죠. 그리고 실현이 되는 시점에 더 실현이 됐어요. 6월 30일 실현이 됐어. 그 다음에 그 시점에 그 전에 좀 더 추가적인 호재가 좀 더 나와야 가격대가 유지가 되거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이벤트 전에 무조건 파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파는 거고. 그런데 아직 팔지 못하신 분들 혹은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팔지 못했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분들은 투자자로 전향하시거나 농담이고요.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세타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내가 매매로 접근했는데 제대로 익절이나 손절을 못해서 물려있다라는 분들은 투자자로 전향하셔도 돼요. 다만 조건은 내가 물리고 나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살 때는 모르고 샀어도 물리고 나서는 내가 제대로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제대로 보시면 세타 자체가 그렇게 나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은 있지만 투자자로 내가 전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본점만 오면 팔 날만 기다릴 것인가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물리고 나서라도 좀 알아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7천 원 정도 되죠. 7천 원 정도 되고 6월 20일에 훅 떨어졌네요. 30일이 D대연대. D대연대 훅 떨어져서 지금 7천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 2평선이 좀 모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5개가 좀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2021년에 2021년 초반을 보시면 이때죠. 이때 엄청나게 이렇게 모여 있다가 수렴 이렇게 발산을 한번 훅 했습니다. 훅 했어요. 거의 한 5개월 5개월이 정점이었죠. 5개월 정도 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적정한 가격대 물론 이게 떨어지는 게 적정한 가격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올랐으면 어느 정도 또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상승을 바라고 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워낙 큰 이벤트가 있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행보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7천 원대, 6천 원대, 8천 원대 이때를 6천 원에서 한 8천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디센트럴랜드 내 가상 부동산 NFT가 역대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129만 5천만화로 환산하면 약 91만 3천 달러 이상인데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 디센트럴 게임즈는 클럽 암네시아 메타버스에서 암네시아 이비자와 세계 최초의 디지털 클럽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갈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클럽 암네시아 메타버스에서 이제 디센트럴랜드 게임즈가 같이 클럽을 개발한 겁니다. 지금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워낙 요즘 메타버스 시대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모은 ETF도 나왔어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출시가 한 군데가 됐나? 몇 군데가 준비하고 몇 군데 증권사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메타버스와 NFT는 없어질 한순간의 유행은 아니다. 그걸 논할 시간은 지났고요. 특히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엄청 핫해요. 코인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큰 경제적인 전체적인 경제의 시황에서도 메타버스가 M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는 뭔지 아세요? Z세대. Z가 알파벳 끝이니까 MZ세대랑 이게 커플링이 됐어요.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맞습니다.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식 쪽에서는 로블록스가 있죠. 네. 그리고 코인 쪽에서는 디센트럴랜드나 디센트럴랜드가 거의 게임에서는 양대삭막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저는 아주 만화 좋게 생각하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고요. 지금 원화 가격으로는 747원인데 이게 원화 차트가 짧아요. 그래서 달러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골크예요. 네. 골든크로스. 골크요. 지금 이 상황 이 비트코인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난 그 코인이 몇 개 없어요. 네. 몇 개 없어요. 지금 골든크로스다. 일본 기종은 골든크로스다. 그리고 0.5원대를 지금 확실히 지지를 하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1차 저항입니다. 이전 급락 시점 이때였죠. 6월 20일 6월 20일에 20일에 급락을 했는데 지금 고점인데 지금 딱 1차 저항 된대요. 일봉으로 봤을 때 1차 저항이다. 그럼 이제 시간봉으로 봐야 되겠죠. 시간봉으로 보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화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사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봤고요. 이번엔 칠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팬덤을 위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죠. 칠리즈가 UFC 팬토큰을 발행하는 행사를 7월 2일 밤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리즈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팬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리그에 의사결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참여형 팬덤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칠리즈 CEO는 지난해 UFC와 파트너십을 계약한 이후 UFC 팬토큰을 발행할 순간을 기다려왔다면서 전 세계 6억 명의 UFC 팬들이 UFC 달러를 통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기회를 얻길 바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칠리즈까지 매매 전략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칠리즈는 지금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흥할 수 있는 코인인데 스포츠가 활성화되어야죠. 다양한 스포츠 리그 쪽에 제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코로나가 적이죠. 칠리즈의 적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원화 차트고요. 지금 285원이에요. 285원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만화랑 만화랑 비슷한 차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만화 차트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화랑 비슷한 차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이 중요하고 하루 이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회복할 여지가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간다면 330원이 1차 저항이 될 거예요. 330원이 1차 저항이 되고 350원? 그 사이가 좀 두터운 벽이 있네요. 330원에서 350원.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사셨다가 1차 저항 때에서 330원에서 350원대 수익질을 하나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칠리즈 사느니 만화를 사겠습니다. 만화가 훨씬 추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칠리즈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